친환경 저탄소 채식 급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채식 식단 조리법 공모가 진행됩니다. 전락도 교육청은 오늘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나와 지구의 건강을 살리는 학교 급식 레시피를 주제로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저탄소 환경 급식을 위한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거나 로컬푸드를 사용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채식 식단을 구상해 사진과 조리법을 교육청에 제출하면 됩니다.